대형마트 돼지고기 매출의 대부분을 삼겹살이 차지하는 가운데 고물가 여파로 수입산 삼겹살이 판매 10%를 넘어섰습니다.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삼겹살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매출에서 45%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다만 고물가 여파로 반값 수준인 수입 삼겹살 판매 비중은 점점 높아져 10%를 넘어섰습니다. 이마트 삼겹살 매출에서 수입산 비중은 지난 2021년 4%에서 올해 들어 11%까지 높아졌고 롯데마트의 수입 삼겹살 매출 비중 역시 지난 2021년 5% 수준에서 올해 들어 15%까지 올랐습니다.